6. 기력종 개국 안녕하세요. 기력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측정 카페에서는 모든 아마추어분들의 기력을 측정해 드립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접바득 제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3점의 5단 기력 측정 도전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 누구일까요? 과연 5단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도전을 상대할 프로기사는 누구일지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으로는 오유진 프로가 찾아왔습니다. 출중한 실력으로 시청자분들께 익숙한 프로기사죠. 평소 끈기 있는 바둑으로 인내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유진 프로가 젖바둑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선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도전자 강미나 도전자입니다. 현재 한국바둑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요. 프로그램 최고 단증인 5단 기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바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그 공부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젖바둑에서도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한시간은 프로기사 생각시간 없이 초입기 40초 3회가 주어지고요. 도전자는 생각시간 20분에 초입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세점의 5단 기력 측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도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바둑고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방과후를 다니면서 바둑을 처음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중학교에도 재학을 했고요. 바둑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또 옮겨갔다고 하는데 바둑이 굉장히 재밌어서 바둑중고등학교를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프로기사를 꿈꿔서 바둑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프로기사가 꿈은 아니고 졸업 후에 바둑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초반 진행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산기 정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만큼 학교에서 접바둑을 굉장히 많이 도봤다고 합니다. 프로기사랑도 많이 두어봤고 보통 이제 다명기로 많이 뒀는데 다명기로 둘 때 두 점에서 세 점 치수로 프로기사랑 대국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오유진 프로가 3-3을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이쪽으로 막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어가죠. 굉장히 초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늘어갈 것입니다. 평소 이제 지금 타이점 한 6단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실력자인데 인터넷 대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지 않고요. 교내에서 리그전을 하는데 하루에 한 판 정도 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지역연구생까지 하고 있어서 강미나 도전자의 평소 대국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안배적이나 초반 포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팬이었는데 이렇게 바둑을 두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둑고 감배로서 우상 같은 존재이신 것 같습니다. 세정을 먼저 끌고 시작하는 거니까 무난하게 둬가지고 계속 유리하게 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두겠습니다. 화이팅! 강미나 도전자의 기풍은 공격형, 전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수익기의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요. 평소 공부할 때도 서얼 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프로기사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심진서 프로기사를 좋아한다고 해요. 본인의 기풍과 비슷한 기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묘한 곳을 갈라쳐 갔는데 무난하게 협공을 하고 가볍게 행마해 가는 게 무난합니다. 강미나 도전자가 평소에 공격형이고 전투를 즐겨한다 했는데 오늘 대국에서만큼은 좀 무난하게, 평범하게 두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전투를 하다 보면 좀 상대의 실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대로 끌고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무난하게 두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의 작전을 밝혔고요. 오늘만큼은 좀 전투적인 바둑을 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씌워가기엔 벌려가는 지점이 너무 딱히 안성맞춤이어서 바로 눈목자로 가네요. 그러면 오유진 프로도 벌려가겠죠. 강미나 도전자가 오늘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로는 학교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줘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오유진 프로도 한국 바둑고 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후배 간의 대결이에요. 강미나 도전자의 경우에 좀 더 긴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바둑고등학교에서 오유진 프로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좀 물어봤는데 굉장히 예쁘고 귀여워서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미나 도전자는 스튜디오 대국도 처음이고 또 이제 선배 오유진 기사랑 대국을 하다 보니 굉장히 떨린다고 했는데 많이 떨리지만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고요. 지금 장고가 길어지는데 여기서는 이곳 붙여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수법입니다. 아무래도 세 점 도전인 만큼 포석이 굉장히 백도 활발하죠. 귀 하나가 비어있는 게 젖바둑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오유진 프로는 일단 실리를 좀 가져가면서 상대를, 상대 모양을 좀 삭감해가는 그런 포석을 지금 두어가고 있고요. 아, 네. 과감하게 어깨를 짚어가네요. AI 이후에 굉장히 많이 즐겨두고 있는 수법인데 지금 보통 위로 많이 밀어갑니다. 가볍게 한 칸을 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공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밑으로 밀어가는 거는 한 칸을 뛰는 자세가 좀 좋은데요. 강미나 도전자는 심리적인 면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세 점 젖바둑의 모범 포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곳을 늘어갔으면 백은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빠르게 손 빼고 좌학위를 걸쳐갈까요? 네. 좌학위 걸쳐가거나 아니면 또 삼삼을 파서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의 포석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곳을 침투해가네요. 오유진 프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포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흑이 협공을 딱 날일자로 귀 굳힘과 협공을 한 번에 하는 수가 좀 좋아 보여요. 아, 근데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침투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유진 프로. 네. 이런 여러 가지 침투 수단을 좀 노려보고 있고요. 아, 그렇다고 강미나 도전자가 이곳을 지켜가는 거는 조금 소극적이어서 백이 아마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네. 이거는 조금 흑이 소극적인 진행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날일자 귀 굳힘과 협공을 한 번에 하는 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현재 대한바둑협회에서 발행한 오단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국기원 오단증, 공인 오단증도 좀 확보를 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는데요. 과연 오늘 오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세 점 접바둑인 만큼 초반 포석을 좀 두텁게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점이 좀 적은 치수다 보니까 살짝만 느리게 둬도 그 차이를 쉽게 따라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두터움과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가운데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오늘 바둑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우 네 좌상기에 뭔가 침투해가는 수법이 좀 신경 쓰였던 강미나 도전자입니다. 날일자로 두어갔네요. 꽃은 막아간다면 막아간다면 그때 이렇게 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오이진포로는 좀 더 가벼운 핵마를 가겠죠. 네 아 이 교환만 해두고 삼삼을 파서 강미나 도전자는 이쪽으로 막아갈 것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 교환이 득이다. 이렇게 두면 근데 강미나 도전자도 불만은 없어 보여요. 좌변에 흙집이 굉장히 크게 확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강미나 도전자 지금은 이쪽으로 막아가는 거는 어 네 저기 교환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쭉쭉 밀어갔을 때 네 이 교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반대쪽으로 역시 막아갔고요. 네 지금까지 강미나 도전자 네 세전 포석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집 차이는 30집 정도에서 20집 후반대로 살짝 내려왔지만 이 정도 차이는 유지하는 게 굉장히 무리 없습니다. 좋습니다. 늘어가고요. 오유진 프로는 여기서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날일자를 두어간다면 이곳을 시험을 당했을 때 뭔가 좌변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과연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늘까요? 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쪽을 두면 30초 이제 합연 두 점을 때려가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도 무난하게 날일자로 두어가네요. 네 현재까지는 흑백 서로 무난하게 강미나 도전자의 오늘 작전처럼 네 무난하게 두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오유진 프로한테 좀 몇 가지 물어봤었는데 접바둑을 둘 때 어떤 기풍으로 두는 게 조금 까다롭냐 물어봤더니 평범하고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두는 사람이 접바둑 접기가 좀 어렵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 강미나 도전자는 굉장히 침착하게 초반을 풀어가고 있고요. 네 오유진 프로가 좀 답답해하는 진행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 그쪽이요. 그쪽도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그렇게 두게 되면 오유진 프로 좌변을 좌변을 뛰어나오겠죠. 이곳을 씌워가는 게 어떨까 했는데요. 좌변을 나오게 된다면 좌하기 흙도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당한 느낌이 들어요. 또 한 칸 뛰게 돼도 계속해서 좌하기 흙 모양은 압박을 받고 있고요. 백은 언제든지 좌변 쪽을 붙여가거나 중앙 쪽을 뛰어감으로써 언제든지 살 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지금 이곳을 붙여가던가 해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수법을 구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전투를 좀 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어디를 둘까요? 아 그곳이요? 네 그곳을 두어 가죠. 일감이었어요. 오유진 프로는 늘어갈 수도 있겠네요. 늘어간다면 보통 진행은 그쵸 젖히고 젖히고 이곳을 막을 때 젖혀서 이런 정석 진행이 있는데 지금은 좌변쪽 백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두텁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정석은 흑입장에서 조금 불만인 것 같고요. 이곳을 일단 한 방 씌워가면서 오유진 프로를 압박해가는 게 가장 일감적이고 좀 좋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곳을 젖혀서 아까 보여드린 진행으로 갈지 아니면 이곳까지 젖혀 있기에는 조금 교환이 아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젖혀간 이상 패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이 이곳은 기세로 단수를 쳐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패가 되는데 초반에서 지금 패감이 이곳 집어가는 패감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이곳 집어가는 패감 역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패감이 굉장히 많은 만큼 백도 이 패를 지게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흑이 호구치는 작전이 호구 쳐가죠. 강미나 도전자 지금 패에 적절한 시기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패를 들어가고 패를 팻감을 어디를 쓰냐가 중요한데 이곳을 찝어간다면 우유진 프로는 팻감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소하는 자리가 워낙 두텁거든요. 그래서 끊어간다면 이 정도 진행이 될 텐데 한 점을 좀 가볍게 버리고 좌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어 하나요? 그것은 백이 한 점을 따낼 텐데요. 강미나 도전자가 패를 하고 우상기 팻감 우상기 팻감 이거 찝어가는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강미나 도전자는 여기까지 좀 단단하게 해두고 좌하기를 날일자로 탈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안전하고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우유진 프로는 여기서 한 점을 따내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게까지 가나요? 이거는 좀 반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반발을 하고요. 오유진 프로 이거는 반발을 하고 이렇게 서로 퐁퐁퐁 뛰어나가면 이거는 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쵸? 강미나 도전자 지금 아주 좋아요. 서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싸움이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이쯤에서 여기를 한번 집어서 응수를 타진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이곳을 잇게 되면 나중에 뛰어나왔을 때 좌상귀 이런 붙여가는 활용을 또 할 수 있고 이쪽을 지키게 되면 여기쪽 늘어가는 활용을 통해서 좀 더 두텁게 만들 수 있죠. 강미나 도전자 지금 적절한 시기에 반발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긴급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한 칸 뛰어나와야 겠죠. 한 칸을 뛰어나오고 오이짠 프로도 이쪽까지는 한 칸을 뛰어나올 거예요. 이곳을 안 두게 되고 흑익이 날일자를 맞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오이짠 프로는 한 칸을 뛰어나올 거고 여기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어만 준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해가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나와서 끈턴지 이런 변화가 벌어진다면 좀 어렵나요? 이쪽까지 좀 갈라갔을 때 더 급박한 전투가 벌어져서 가장 안전한 수법은 이렇게 한 칸 뛰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한 칸을 뛰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백이 또 나오면 또 퐁퐁 뛰어나오고 양곱마식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아 강미나 도전자 그것까지 들여다보죠. 오이짠 프로도 근데 나와서 끊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어지기에는 연결을 했을 때 또 이곳을 뛰어나오면 이곳 한 방 너무 아파요. 이곳 한 방 이 너무 아파서 오이짠 프로가 네 여기서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좀 궁금합니다. 가볍게 버리는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두 칸 두 칸으로 나가네요. 네 지금 강미나 도전자는 이 백돌들을 무난하게 살려주면 집으로 집으로 많이 따라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갈라가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 일감은 이쪽인데요. 뭔가 이렇게 벽을 자연스럽게 쌓으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작전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이쯤에서 또 이곳을 튀어나오기에는 여기 꼽으려가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이곳을 꼽으려가게 되면 좌변 백돌도 답답합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지금 이곳 날일자로 나와야 돼요. 흙이 신경쓰이는 약점은 여기 붙이는 건데 지금은 두 점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을 단수를 쳐서요. 두 점까지 살리려고 하다 보면 흙 모양도 무너지기 때문에 두 점을 주고 이곳을 단단하게 연결하면서 좌변을 자연스럽게 제압해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일단 중앙쪽을 어떻게든 갈라나와야 하고요. 이렇게 날일자 하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뭔가 좀 더 좀 이런 식으로 붙이고 붙여간다면 입구자요. 굉장히 단단하고 견실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단단한 만큼 느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강미나 도전자는 이곳 역시 끊기는 게 조금 무서웠나 봅니다. 지금은 입구자에 돌이 있는 만큼 한 점을 잡게 돼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전히 백은 그곳이요. 아 이곳 그곳은 받으면 받는 것보다는 이곳 너무 쉬어가고 싶은데요. 아 이곳을 씌워가면 오유진 프로는 여기를 나와서 끊겠다.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 과연 흙이 괜찮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쪽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며 강미나 도전자는 받아주기보단 나와서 끊는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나와서 끊게 되면 이곳을 늘어가고요. 호구를 칠 때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면서 좌변을 자연스럽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음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건 너무 소극적이어서요. 백이 한 칸을 뛰고 백의 주문입니다. 늘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백 돌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장면에서는 좀 어렵지만 강미나 도전자가 그냥 받아주는 선택보다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가끔 바둑고가 바둑고 학생들과 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둑고 출신의 학생이랑 두 개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고요. 저도 더 열심히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젖바둑을 사실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서 준비를 따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바둑을 둘 수 있도록 즐거운 바둑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처음이고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긴장하지 않고 평소에 두둑이 즐겁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압박해 갈 수도 있나요? 이곳을 먼저 압박을 하고 오히려 가볍게 연결하는 방향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백돌이고요. 백이 연결해 갈 때 그곳을 한 칸을 띄어가는 것도 비슷한 맥락 시작입니다. 그곳을 한 칸 뛰어가는 것도 아까 날일자로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데 이곳을 나와 끊게 되면 백돌도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곳 나와서 끊기는 약점이 백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곳을 밀어가고 막아간다든지 해서 수상전 엄청난 수상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오유진 풀어도 부담스럽죠. 선수성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연장책을 두었습니다. 그 수는 그 수 지금 괜찮나요? 일단은 이쪽을 넘어가는 수가 되는데요. 일단 이거 넘어가는 수를 엿볼 수 있어서 강미나 도전자가 좀 역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받아줍니다. 받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오유진 프로의 선택이 조금 어렵습니다. 당장 끊어가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지켜 가자니 지켜 가자니 다음에 이쪽을 받으면 그때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두는 게 오유진 프로도 좀 안전해 보이고요. 역시 무난하죠. 아까 나와서 끊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효과적으로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받아두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나와 끊었을 때 나와 끊었을 때 좀 대비책이 있을지 지금 당장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백도를 자연스럽게 차단해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좀 뒷맛이 고약합니다. 일단 강미나 도전자는 상변에 끊기는 약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뭔가 효율적으로 이곳을 한번 찝어가고 싶은데요. 이곳을 찝어가서 이쪽 느는 거를 선수를 한 이후에 이런 때 선수를 좀 하는 게 이쪽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단하게 해놓고 두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30집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미나 도전자 잘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곳 뛰어가는 약점이 나중에 신경이 쓰인다고 해요. 백이 이곳을 끼워가게 되면 흙이 끊기죠.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선수로 이렇게 끊겼을 때 흙돌들도 좀 엷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교환을 언제든지 빨리 흙이 해놔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곳 끼워가는 수는 좀 어려운데요. 그거 끼워갈 수 일단 오유진 프로는 선수 교환을 통해서 좌하기의 폐맛을 없애고 있고요. 아마 이어간다면 이곳을 뛴다든지 함으로써 뛰어가면 나오고요.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안영을 확보를 하겠다. 이곳 뛰어가거나 이곳 나릴자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유진 프로가 그곳 끼워가는 수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이 끊기게 되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흙 모양이 순식간에 상당히 열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막아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지금 복잡해질 질 것 같습니다. 그곳 끼워가는 수에 대한 대비책을 강미나 도전자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오유진 프로가 그곳을 만약에 노리고 있다면 강미나 도전자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끼움을 당했을 때 좀 당황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도 애친 김에 이곳은 쉬어가야겠죠. 이곳까지는 쉬어갈 것 같고요. 그곳이요. 안영을 파워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곳 붙여가는 자세가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붙이고 늘어갔을 때 뭔가 쉽게 탈출을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걸 먹고자 하면 이곳은 좀 버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백이 많이 깼거든요. 집을 이런 식으로 또 깨게 되면 강미나 도전자 공격해서 생각보다 얻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유진 프로는 다 살리는 길을 선택했고요. 다 살리면 다 살릴 수 있게 되면 집으로 할 만하다. 그래서 다 살리는 쪽으로 승부를 가겠다는 의미이고요. 강미나 프로는 강미나 도전자는 이쪽으로 좀 단단하게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교환하고요. 이곳 집어가는 약점을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약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지킨 후에 여기 뛰어가면 오유진 프로를 어떡하죠? 이곳 집어가는 약점을 노리기에는 지금 흑 돌들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숲까지 있어서요. 이거 오유진 프로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강미나 도전자가 굉장히 잘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있고 여기 쌍립을 쓸 때 뭔가 손을 빼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요. 이곳 쌍립을 쓰면 그때 여기 쌍립을 써서 이렇게 두겠다. 이쪽에 돌이 오면 다음에는 흑이 이곳을 끊어가는 뒷맛이 좀 덜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쌍립이 생겨서 백이 흑 돌들을 끊어갈 수가 없죠. 이곳을 막는 게 선수여서요. 잊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강미나 도전자 쌍립으로 연결을 하면 상변의 끊기는 약점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유진 프로는 노골적으로 끊어가기보다는 이쪽을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상변의 약점을 이제 노려갈 거예요. 이곳을 잊게 되면 그때 끊어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네요. 상변은 여전히 그래서 좀 뒷맛이 많이 남아있는 형태고요. 좌상귀 같은 경우에는 쌍립까지는 교환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쌍립을 쓰게 돼도 백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곳을 끊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찝어가는 응수 타진이죠. 백이 이곳을 잊게 되면 백이 이곳을 끊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백이 이곳을 끊으면 양단수입니다. 백은 혹으로 지켜둘 것 혹 나 이일 것 같고요. 그때 강미나 도전자는 쌍립으로 지켜서 두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미나 도전자가 혹시 엄청난 노림수를 갖고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곳을 늘어가고 여기를 끊게 되면 지금 호구친 자세가 좋아서요. 이어져 있으면 이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유진 프로도 지금 이렇게 늘게 되면 안 되고요. 이곳이 호구로 있어서 여기 끊어지는 축 약점을 방비를 했죠. 오유진 프로 정확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그거 끊어가고요. 아마 여기 늘어두고 막을 때 이곳 늘어두는 교환까지 해두고 이렇게 쌍립으로 지켜둘 것 같은데요. 쌍립을 쓸 때 과연 여기로 손을 뺄 수 있느냐 이 승부입니다. 상변의 상변의 이런 약점이 좀 무섭기는 해요. 여기 들여다봤을 때 지금 흙이 어디두어야 하는지 좀 안 보이거든요. 눈에 일단 그래도 초읽기에 몰렸는데 시간 연장책 야무지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미나 도전자 아 지금 여기서 혹시 젖혀가는 수 선택할 수 있나요? 아 네 오유진포로 그냥 무난하게 막아갔고요. 아직까지 30집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조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강미나 도전자가 굉장히 지금 포석을 잘 두었고 유리하게 중반 전투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전투에서만 이 전투에서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강미나 도전자 오늘 5단 획득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늘어두는 것까지 교환을 해두겠죠. 마음 같아서는 뭔가 이곳을 뒀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가볍게 지금 이런 데 붙여가는 것은 강미나 도전자가 저것 다 교환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가면 순식간에 100이 다 잡힙니다. 강미나 도전자는 날일자로 연결해가는 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좋아 보입니다. 이거 날일자를 두게 되면 백이 손을 빼도 끊어가는 약점이 계속해서 노출이 돼요. 얼핏 보면 흙도 끊어지는 것 같지만 아 쌍립을 쓰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날일자로 하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이거 끼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좀 복잡했던 수입기여서 무난하게 쌍립 썼습니다. 40집까지 차이를 벌려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상변의 약점이 좀 괜찮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것까지 다 결행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건너 붙여가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곳을 지금 거길 끊었나요? 지금 거기를 거기는 조금 네 벗어났는데요. 지금 집 차이가 확 줄어들죠. 네 여기 끊어가는 거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네 거기 끊어가는 거는 아 네 다행이에요. 네 여기 끊어가는 거는 저는 순간적으로 여길 끊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두 점 머리 너무 아프죠.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어갔을 때 중앙 흑돌 전체도 열버져서 박미나 도전자는 지키기 전에 좀 확실하게 찔러 놓고 지키는 선택을 했는데 살짝 살짝 느린 선택이었고요. 지금 이교가 안 돼요. 여기 약점이 좀 노출이 돼요. 그쵸 하나 자꾸 왜 이곳을 얘기를 하냐 네 다섯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곳 막는 게 갑자기 선수가 됩니다. 이곳 막는 게 선수가 되면 지금 좌하기 흑돌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이곳 집어가게 되면 네 이곳 집어가고 있게 되면 네 중앙도 선수로 끊깁니다. 지금 좌하기도 선수로 끊기고요. 중앙도 선수로 끊기면 지금 어 이거 어떡하죠?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수가 남아있는데요. 아 연결하기 전에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해두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 한 점을 먹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오유진 프로가 받아줄 리가 없죠. 오유진 프로는 지금 그 약점을 좀 노력하고 싶은데요. 오유진 프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곳을 붙여갈 때 이곳 늘어가는 게 신경이 쓰일까요? 글쎄요. 이거는 일단 오우 이 세전머리 때리고 여기 양호 고치는 자세도 굉장히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무난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아주면 네 여기 중앙 끊기는 약점이 계속 노출이 돼요. 중앙이 선수로 끊어지게 되는데 현재도 선수로 끊어졌을 때 이제 백이 역으로 이런 식으로 씌어가면 여기나 뭐 아예 이렇게 넓혀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중앙에 흑돌들이 백 그물 안에 들어왔죠. 셋 넷 아 네 강미나 도전자는 그래서 지금 받아주기 전에 먼저 선수 교환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이거 뚫리는 거는 너무 통렬해서 좀 받아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끊겼을 때 과연 이 돌들을 이제 강미나 도전자가 무사히 타기를 해낼 수 있을지 그게 오늘의 승부처로 보입니다. 이곳은 쌍립을 하거나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한눈에 보면 울타리가 백의 울타리가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이어도 될 것 같고 중앙쪽 아 지금 강미나 도전자는 무슨 소리냐 이거 백이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다.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붙여가면 어떡하죠? 붙여가는 약점이 계속해서 노려지고 있고 이곳 오히려 막아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약점을 지켜야 하는데 이곳을 뚫리게 되면 좌하귀 약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오유진 프로는 살려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강미나 도전자의 약점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요. 강미나 도전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쪽 저쪽 많은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데 저 치는 거는 늘어서 오히려 이제 이곳 끊기는 약점까지 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오유진 프로가 지금 늘어두는 게 좀 좋아 보여요. 3, 4, 5, 6, 7, 8 아 그렇게까지요? 와 이거 엄청난 엄청난 공격인데요. 강미나 도전자 역시 평소 기풍이 공격형이라고 했던 게 지금 장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좀 받아주는 쪽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미나 도전자는 아예 일직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강미나 도전자 이 정도는 뚫려주고 굿자로 연결하는 게 지금 좀 중요해요. 굿자로 연결을 해서 이으면 지금 이곳을 아싸리 말뚝을 봤고요. 아 여기 또 여기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도 백이 어떻게 살릴 때 이쪽도 갈라가는 약점이 오 네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노리게 되면 네 여기 찔러가는 약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오 만만치 않죠. 정확해요 지금 입구자까지 두어갔고요. 오유진 프로가 여기서 이어가는 선택보다는 좀 더 위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가는 것은 흙이 이런 식으로 두어도 연결을 강요할 때 그때 이렇게 박아버리면 말뚝을 나와도 이쪽을 찔러서요. 계속해서 백이 공격을 당합니다. 아 지금 그곳 역시 막아가죠. 네 그곳이 지금 유일하게 흙이 열버요. 강미나 도전자는 이쪽을 한 칸 띄어서 이쪽을 받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여기 한 점 먹히는 게 선수로 듣게 되면 굉장히 배기 좀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그곳이 오 그곳이요? 오 지금 그곳을 두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요동치죠. 지금 백이 여기 끊기는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강미나 도전자가 지금 그곳을 이곳을 안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백이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다 버티고요. 오히려 이것을 띄워간다거나 했을 때 흑이 이게 수가 너무 부족한데요. 어떡하죠 강미나 도전자 네 그거 지금 찝어가죠. 아 강미나 도전자가 중앙쪽 끊기는 약점에 대해서 조금 네 강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 끊기는 약점이 굉장히 통렬했는데요. 여기서 어떡하죠? 당장에 지금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보여요. 지금 띄워도 막아가서요. 네 뭔가 이런 교환을 다 해두고 이곳을 끊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수상전이 과연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수상전이 안 되면 지금 강미나 도전자가 대위기예요. 이렇게까지 단수를 치고요. 서로 쪼여갔을 때 아 이거 100이 빨라 보이는데요. 네 100이 수상전이 빠르죠. 아 100이 빨라요. 100이 100이 먼저 잡는 그림입니다. 아 이거 강미나 도전자 어떡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앙 약점과 네 좌변 흑의 약점이 지금 정확하게 끊겨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여기서 여기서 수습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곳을 한 칸을 띄워두고 여기 끼어가는 약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뭐죠? 이렇게 막으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 지금 초입기 상황에서 지금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어요. 아 강미나 도전자 뭔가 이쪽 이쪽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여서 네 여기 끊어가는 약점 때문에 이곳을 밀어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역공을 당해버리니까 지금 네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더더욱 안 보여요. 살리는 수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 끼어가는 약점을 노리라고 하는데 이거 막아갔을 때 막아갔을 때 여기 이유면 이렇게 되면 수상전으로 흙이 유리하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수상전을 했을 때 이 수상전은 흙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쌍립을 써두고요 또 이거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곳을 붙였어요? 그거는 그쵸 그거는 지금 마지막으로 끼어가는 약점마저 없어지는 수 같은데요 강미나 도전자가 초일기 상황에서 시간에 몰리면서 착점을 했는데 악수 교환이 나왔습니다 네 이곳을 끊어가는 거는 네 여기가 여기 선수 교환을 두고 이곳을 끊어가는 건 네 여기를 젖히고요 백은 이 두 점만 잡는 게 아니라 네 전체를 잡자고 할 겁니다 전체를 잡자고 했을 때 하나 둘 아 이것도 수가 안 되죠 네 이것도 수가 뒤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바로 메워가면 아 수가 많이 부족해요 이거 지금 좌변 흙이 다 죽게 되면 굉장한 요석이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강미나 도전자가 그곳을 붙여간 거는 네 여기 교환은 해둘 거고요 여기 교환은 해두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두 점을 좀 희생을 해서 꼴이라도 살아가겠다 그런 수읽기를 잠깐 했던 거 같은데 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 같은데요 강미나 도전자가 30초 이렇게 안 해주죠 백이 아쉽네요 지금 그렇게 폐 모양을 만들어 가나요 네 지금 이거는 찝어가게 돼도 아 이거는 흙이 죽었습니다 찝어가고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요 네 폐도 남아있고 수로도 부족합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도 찝어가겠죠 아 네 좌변이 죽게 되면 네 백이 열벗던 돌들이 갑자기 다 살아나면서 네 흙 돌들을 또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오유진 포로가 원하는 대로 모든 돌들이 다 살고 네 심지어 이제 좌변 흙돌까지 잡아가면서 집으로 집 차이까지 벌려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 네 오유진 포로가 네 그곳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지금 흙이 곤란해요 네 지금 강미나 도전자가 착점을 못하고 있죠 더 이상 좌변 쪽은 이제는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을 두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좌변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판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곳이 좀 우변인데 우변도 이제 뭔가 이쪽 좌변 백돌이 좀 미생이어야 해볼 만한데 지금은 그냥 뭐 따로따로 이렇게 살자고만 해도 쉽게 살죠 네 다섯 지금은 이제 백이 뭐 중앙 끊기는 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쓸 게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좀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국면이고요 아 네 좌변 흙돌이 너무 깔끔하게 잡혔네요 지금은 이쪽 좌악이 지키는 게 가장 커 보이고 오히려 또 중앙이 흙이 엷어서요 네 이런 끊어가는 지금은 뭐 이렇게 찌르고 끊어가면 연결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흙이 엷네요 이제는 오히려 흙이 이런 거 다 연결돼 다 손수를 듣고 네 이런 데 손수를 듣고 나면 이제는 흙이 엷어요 아 순식간에 바둑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강미나 도전자 좌변을 포기를 하고 이제 우변에 좀 새로운 출발을 해 가는데 이것도 붙이게 되면 네 끊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라면 원래 바둑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뭐 끊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따로 작전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 끊어도 따내게 되면 지금은 좌변이 잡혀서요 네 우변 100만 살면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좀 바둑을 수습해 나가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졌습니다 양미나 도전자가 여기서 더 이상 우변을 끊어가는 수들이 안 보여요 꽃을 늘어가자니 또 밀어 갈 거예요 밀어 갔을 때 역시 그곳을 좀 젖혀가는 수단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네 끊겼을 때요 좀 꽃을 늘자니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단수 치고 막아가는 모양이 너무 통렬합니다 네 여길 끊을 수가 없죠 돌아가야 하는데 돌려치면서 이제 포도송이가 되는 모양이 눈물 나요 네 이런 진행은 좀 피해야 할 것 같고요 아 원래라면 이런 데를 늘어가거나 했어야 하는데 늘었을 때 네 지금 흙이 끊어가고자 했던 모든 수들이 무용지물이죠 결국 단수를 치고 네 백이 연결을 하면 이곳을 호구려 쳐서 뭔가 꼬리만이라도 좀 잡겠다 뭐 이런 뜻인데 아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졌고요 이제 뭐 귀를 이렇게 또 파울을 하겠죠 귀도 파울을 하고 네 중앙도 이렇게 퐁퐁 뛰어나오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으로요 네 몇 집 안 돼요 그리고 오이진 프로는 여기서 뭐 욕심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을 반발은 할 수 없거든요 이곳이 자충이라 오이진 프로가 근데 지금 벌써 한 10집 가량 벌어졌기 때문에 무난한 선택을 하죠 네 지금쯤 뭔가 본인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네 오이진 프로는 이제는 좀 바둑을 쉽게 쉽게 마무리해가는 네 선택을 할 거고요 오히려 이제 곧 슬슬 압박해가면 상변이랑 상변 흙 대마가 또 걸립니다 그곳 한 점이요 이곳을 막아도 되겠죠 이곳 한 점은 좀 작습니다 단수를 쳐도 될 것 같고 그냥 깔끔하게 한 점을 제압해도 이게 뭐 여기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게 정말 쉽게 타겟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이진 프로는 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점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가는 게 왜 늘어가는 게 두텁냐면 지금 상변의 흙돌이 미생이에요 아 지금 어마어마한 대마가 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을 연결해 가자니 네 우변을 딱 젖혀가는 수가 안성맞춤이어서 백은 단수를 치고요 호구를 치면 네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곳을 이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두집 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변을 두지는 못했고요 뭔가 노림수가 나왔는데요 그냥 이어가게 된다면 그냥 잊게 되면 크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쉽네요 뭔가 백이 절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유진 프로도 그냥 무난하게 이어갈 것 같고요 연결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까지 좀 확실하게 받을 게 유리하면 확실한 교환들을 아깝지 않게 바로바로 교환하는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되는 편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우유진 프로는 확실하게 다 쌍잎으로 연결해 두고 있겠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국민화 도전자 연결 오 그거 시금 네 화변을 뚫리는 거는 화변을 뚫리는 거는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또? 화변을 뚫리게 되면 중앙 쪽은 이제 더 이상 좌변에 흑의 수가 너무 없어서 수상전을 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흑의 수가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 백의 수가 너무 많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공짜로 뚫리는 느낌인데 그래서 강미나 도전자는 우확이 끊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도 지금 그 선택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유진 프로는 좀 바둑을 쉽게 마무리해 가는 선택을 할 텐데 그냥 이곳을 뚫어 갈까요? 그냥 이곳을 아니면 그냥 30초 살고 잘까요? 하나 둘 셋 아 그냥 두텁게 두텁게 그곳을 또 따냅니다 아 또 엄청난 노림이 있네요 그 수는 흑이 만약에 또 손을 뺀다면 손을 뺀다면 이거 찝어가는 수를 선수를 해서 네 받을 때 뭔가 귀를 노려가면 이런 거 느는 게 거의 선수일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수를 좀 구상하는 것 같고요 네 강미나 도전자는 단수로 봤던지 네 그리고 잘 지켜두었습니다 오유진 프로 지금 집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서 상변을 이제 자연스럽게 상변 흑을 압박해 가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오우 이 자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압박하면서 다음에 이 수를 두면 상변에 뱃집이 굉장히 많이 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순변을 너무 압박해 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중앙과 하변 쪽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수네요 아 네 중앙의 끊기는 약점을 노려보면서 동시에 이곳을 젖혀서 먼저 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 흑의 약점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오유진 프로 오유진 프로 이곳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강미나 도전자도 네 우변의 약점을 지켰습니다 아 그곳 날아가죠 너무 통열한 자리입니다 이곳을 지켜두면 여기까지도 뭔가 선수 교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끊어두고요 이렇게 두텁게 두텁게 정리를 해두고 들어가면 상변 대마가 상변 대마가 지금 확실한 집이 한 집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그곳은 이제 마지막 초일기여서 시간 연장책을 써가고 있고요 뭔가 눈부시게 백이 정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음에 이런 곳 붙여가는 수도 굉장히 통열하네요 네 흑에게 연결을 강요할 때 중앙에 끊어지는 약점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오유진 프로는 이제 이쪽 저쪽 흑의 엷은 약점들을 손쉽게 간단하게 찔러가는 방향을 고민할 것 같고요 흑미나 도전자는 그런 엷은 약점을 전체적으로 수습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주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형세여서 계속 변화를 꽤 가고 있는데 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결국 연결을 해야 해요 결국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상변, 우변을 결국 연결을 해야 할 때 이제 우변을 차단하면 이걸 어떻게 잘 타겟을 할 수 있을지 그래도 이쪽 좌변에 넘어가고자 하는 수단이 있어서요 이곳을 끊게 되면 폐로 버틸으로써 안형을 만드는 수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쵸 네 그곳 노력하죠 뭔가 그래도 이곳을 이곳을 폐를 흑이 이기게 되면 그래도 집으로도 좀 따라잡고요 동시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일단 폐감이 흑이 생각보다 폐감이 없네요 지금 저는 그래도 당연히 흑이 유리한 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를 해소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어마어마한 자리이기 때문에 폐는 흑이 이기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동안 뭔가 백이 굉장히 두텁게 판을 정리를 해 두어서 생각보다 지금 흑 폐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흑이 폐를 지게 되면 자상기 끊기는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쉽지 않은데요 지금 폐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곳이요 아 그런 수들은 백이 받아 주어도 지금 다 악수팩감이라 백은 백은 받아 둘 거예요 늘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젖혀서 받는 게 좀 일감이긴 합니다 네 안 받게 되면 이거 끊어가는 게 이제 선수고요 끊고 이곳을 젖히면 네 상변에서 흑 백 두 점이 오히려 잡히게 되죠 오히려 선수 그냥 단단하게 있나요? 네 또 단단하게 그냥 이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아 네 폐를 하죠 이곳을 잇게 되면 양폐로 흑이 죽어 있습니다 폐감을 쓰고 따내도 네 이곳도 폐죠 이렇게 양폐로 죽어 있고요 폐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폐를 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흑에 폐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 폐를 하고요 흑이 뭐 폐감을 썼는데 이 안 받게 되면 이곳을 그냥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끊어가면 문제예요 따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곳을 따내도요 이곳을 되 따냅니다 그 다음에 그곳을 해소를 해도 네 여길 또 따내고요 이제 이을 때 네 이곳을 또 한 집을 파워하게 되면 흑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오유진 프로도 하나 늘어둔 게 그 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사활까지 좀 노려보는 노려보면서 폐감을 쓴 거예요 네 오유진 프로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노림수를 가졌고요 여기서 오히려 여기를 끊어 가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리는 작전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여기를 끊어 가면 네 이곳을 따낼 텐데요 그때 이곳을 따내고요 흑이 살아가면 이거 따내드는 것을 선수로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선수로 네 우상기 공략하게 되면 지금 우상기 흑이 다 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그 선택 하네요 오유진 프로 굉장히 유리한 바득인데 과감한 선택을 망설임 없이 합니다 네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끝을 내겠다 이런 수로 보여지고요 네 흑이 그만큼 폐감이 없어요 원래라면 우상기 이런 데 찔러가는 수가 다 폐감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네 좌상기 흑 대마가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봤죠 네 오유진 프로가 폐감을 최대한 없애는 선택을 하면서 지금 최강수 빼들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강미나도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따내고 여기서 여기서 폐감 하나가 없어요 네 이제 와서 이곳을 찔러가자니 잊게 되면 이어도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그냥 늘게 돼도 좌변 흑이 몽땅 잘 잡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폐감이 안 보입니다 다섯 여섯 어이구 그곳이요 그거 폐감인가요? 아 이어가면 아 이어가면 따내면 이곳을 단수를 쳐서 하겠다는데 다행히도 있고 이제 이곳 붙여가는 수가 좀 붙여가는 수는 늘어서 네 방비를 할 수 있고요 네 방비를 할 수 있고요 아 대신에 오유진 프로는 네 이곳 하나만 따내두고요 나중에 이곳을 늘어서 느는 걸 선수를 해서요 흑이 따낼 때 연결해 간다면 그렇게 안 커 보여요 네 다섯 폐를 해소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폐를 해소를 하면 그 다음 좌하귀를 두 좌하귀 폐를 폐감을 두었을 때 이제 우상귀 우상귀가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막아갈까요 네 막아가도 되고요 날일자로 아예 압박을 해도 되고요 오 이거 이거 살 수 있나요? 지금 좌하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상귀 우상귀 흑돌 전체 대마가 거의 죽겠는데요 어떻게 살죠 이거 아니면 이곳을 아예 단수를 치고 끊어가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유진 프로는 일단 막아갔습니다 단단하게 막아가도 두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손수로 들여다보는 게 손수고요 이렇게 파울을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그곳은 두어 가야 하고요 음 들여다볼 때 뭔가 좀 좋은 수가 있을까요 오유진 프로는 일단 젖혀 가면서 공격하는 나는 잡을 생각 없다 지금 그냥 공격하는 척 하면서 마무리 자연스럽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네요 이곳을 아낌없이 단수를 쳐두고 뛴다든지 음 안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냥 늘어가는 거는 entitled 다음에 뭔가 뛰거나 이런 데 젖혀서 압박을 당했을 때 좀 별로였는데 그냥 뛰었어요 그냥 뛰는 건 100도 패를 하겠죠 네 100도 패를 했을 때 지금 흙이 팻감이 없는데 지금 패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단수 쳐두는 게 좀 좋아 보였는데 강미나 도전자가 그 교환을 생략하자 오유진 프로도 망설임 없이 패를 또 결행합니다 100은 여기 이쪽 좌악위의 팻감 공장이에요 좌악위 팻감 공장이 있습니다 2개 3개 4개까지 나오고요 이 패는 흙이 질 수가 없는데요 패를 흙이 졌을 때는 이곳 들리는 약점도 노출이 되고요 여기 끊기는 약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강미나 도전자 이제 거의 폐색이 짙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유진 프로 인정 사정 없습니다 약점 보이면 그냥 바로바로 찔러 들어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그곳 팻감을 좋은 팻감입니다 받아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었을 때 이곳 막아가는 게 선수로 듣는 게 너무 통렬해서 일단 받아둘 것 같은데요 일단 잡을 건 잡아두고 그 다음에 팻감을 써가는 방향이 좀 편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곳 있고 백이 따냈을 때 흙이 팻감이 없어요 이곳 있고 백이 따냈을 때 마땅한 팻감이 없습니다 팻감이 없으면 팻감이 없으면 안 되는데 팻감이 없어요 위기입니다 강미나 도전자 전체적으로 백이 너무 두텁게 잘 두어서 패가 벌어지니까 지금 흙이 팻감이 없네요 오유진 프로가 이쪽 저쪽 너무 두텁게 다 연결을 잘 해놨어요 반면에 이제 강미나 도전자는 좌하기 쪽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팻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어디 팻감을 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곳을 호구를 쳐갔는데 끊어가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끊어가고 여기를 잇게 되면 흙이 해소를 하게 되면 여기 늘어가는 수가 너무 통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받으면 사활까지 걸리네요 아 오유진 프로가 끊어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단하게 받아 두나요 여덟 아홉 그곳을 그냥 패도 하지 않네요 오유진 프로는 지금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팻감을 쓰는 과정에서 이곳을 늘면 딴에서 팻감이 좀 줄어들지만 나와서 살리는 맛이 있거든요 하지만 팻감을 이어서 쓰게 되면 그 맛을 다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오유진 프로 입장에서도 살짝은 악수 팻감이어서 그냥 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한 3, 40집 가량 3, 40집 가량 팻이 벌써 유리예요 어느덧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패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팻이 승기를 지금 잡은 모습입니다 중앙 자세히 보니까 여기 중앙 지금 끊기는 약점도 있네요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끊기면 중앙도 이제 백집이에요 9자로 끊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곳 패로 들어가네요 확실하게 그냥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꽃 패를 들어가서 따낼 때 흙이 팻감이 없는 게 팻이 한 팻감도 없는 게 너무 괴롭네요 이곳을 이으면 이제 그때 이곳을 이어서요 찌르고 따내고 여러모로 곤란하죠 마지막 하나 그곳을 따나요? 이곳은 여기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쪽을 막아서 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반대쪽을 따내서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젖혀가면 맞고요 흙은 여전히 팻감이 없습니다 이곳을 백이 먼저 따네요 먼저 따냈을 때 이제는 이거 찔러 가도 이거 따내게 되면 백이 하고 싶은데 다 됐죠 이어서 패도 이기고 아 그냥 패를 팻감을 쓰는 선택을 네 했네요 오유진 프로는 어차피 그 패도 백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아 네 여기 빵 따내면 당할 수 없어요 네 여기는 강미나 도전자가 일단은 무조건 따내야 합니다 그때 이곳을 따내고 네 여전히 옷을 쓰면 또 따내고요 네 여기서의 한수가 어렵습니다 네 패를 하나씩 따낼 때마다 흙이 너무 괴로운 장면이에요 팻감이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오유진 프로가 그 점을 정확히 노리면서 패를 계속해서 만들고 패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미나 도전자 초반 포석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좌변에서 그 끊기는 약점을 끊기는 약점을 뭔가 못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것이 끊기는 걸 알았다면 지켜뒀을 것 같은데 좀 끊기는 약점을 못 보면서 갑자기 좌변에 요석들이 다 잡히고 그래서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 잘 두었는데 약점 하나 지키지 못했던 것이 오늘 바둑의 패배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해소를 하게 되면 네 호수 뚫어도요 끊기게 되면 이제 상변이 상변 흙이 좀 다 잡힙니다 오유진 프로 그냥 해소하겠죠 상변까지 다 잡히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곳이 없죠 네 그래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미나 도전자인데 오유진 프로 마무리가 너무 좋아요 오유진 프로가 정말 정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가고 있어서 점점 해볼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강미나 도전자 폐를 폐감이 없는 바둑이 이렇게도 고통스러웠나요 오유진 프로가 너무 노련하게 폐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니까 네 강미나 도전자가 어쩔 수 없이 우상귀 찔러가는 선택을 했지만 네 이제 상변 끊기게 되면 네 끊기게 되면 이곳을 막아 가둬요 젖히고 이곳 끊게 되면 상변 한 집이 옥집이라 오우 이렇게 두면 폐네요 오우 그렇다면 백은 막아 갈 때 이곳을 하나 치중을 가두어야 되네요 치중을 가두고 호구를 치는 게 좋은 수순입니다 그럼 이제 끊기게 되면 몽땅 죽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뭐 폐가 나와도 또 폐감이 흙이 없어서 폐가 만들어줘도 상변은 거의 죽겠네요 그곳 단수요 이곳을 늘어가게 되면 따내도 따내서요 깔끔하죠 오히려 그쪽 따내가는 수를 선택하네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상변 흙은 살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호구를 쳐도 네 그냥 가장 쉽게 이곳을 한 집 따내면 네 여기를 두면 따내서 옥집이고요 네 뭐 이곳을 따내면 늘어서 한 집을 없애고요 네 간단합니다 네 이제 상변까지 백의 수중으로 들어갔어요 백미나 도전자가 좌변을 과감하게 좀 양분해 가면서 전투하는 바둑의 흐름을 이끌고 갔는데 네 지금 그 좌변이 좌변 흙이 다 잡히면서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었고요 네 집으로도 많이 따라잡히면서 이제 좀 버텨갔지만 이제 상변까지 다 잡히고 있습니다 네 곧 거의 돌을 거둘 것 같아요 강미나 도전자도 이쯤이면 아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워서 아쉬워서 계속해서 두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뭔가 집으로라도 좀 미세하면 두어 보겠는데 상변까지 잡혀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뭔가 자세도 상변까지 잡힌 걸 아니까 좀 이제는 거의 좀 체념한 듯한 모습이고 뭔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었던 것 같은데 아 왜 내가 끊기는 걸 내가 못 봤을까 좀 이런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네 뭔가 한순간에 돌을 거뒀죠 한순간에 좌변 전투에서 끊기면서 네 좀 아쉽게 바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국은 백불계승으로 강미나 도전자의 5단 도전은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네 좌변에서 벌어진 전투가 가장 큰 승부차였는데 돌들이 또 끊기고 얽히고 설키고 오유진프로가 중앙 끊어가는 약점을 정확하게 노력하면서 네 그 난관을 강미나 도전자가 헤쳐나가지 못했어요 네 그곳을 끊겨가면서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 네 오유진프로 역시 돌들을 굉장히 얽히고 설키게 잘 끌어갔어요 네 저희 기력적정 카페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다음주에는 또 어떤 도전자와 프로기사가 방문해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